1, 2, 3 2, 3 헐 대박, 형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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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떴어? 아, 씨, 이거 민수 생일이래 민수? 아, 수셉, 수셉, 이거 봐봐 흐민수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메시지 왔잖아 어쩐지, 그래서 어제 오늘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었구나 아, 진짜 뭐, 어떡해요? 뭐 생일파티 있던거 해줘야되나? 야, 그 인간 절대 그걸로 안 끝나 지금 생일선물 완전 바라고 있을걸 그것도 완전 비싼걸로 아, 씨 야 쌩까자 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어, 쌩까 쌩까, 이거 안 돼 이게 최선이야 그, 저 인간 제가 감당 안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쌩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 아침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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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날씨 너무 더워, 진짜 어, 이런 이런 산복도 위에 애 낳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산후조리도 그렇고, 그치? 야, 야, 미역 남은 거 있나, 어? 오늘 점심때 미역국 끓여먹자 오늘 희한하게 그게 땡기네 응? 뭐 이 정도 힌트 줬으면 알만하지 뭐 응? 그치? 아니, 벌써 준비하고 있는 거 아냐? 응?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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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왜 그러지?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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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 다 깠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불 켜 어? 불 켜 뭐야? 불 켜 뭐야 이거 야, 전기일비 갑작이나 가면 어떡한데 이거? 그거를 손바이되는 거 아냐, 진짜? 여름이라서 그럴 거예요 순간적으로 절견량이 오가 되면 가끔 나가서 그렇나 하더라고요 아, 이거 길게 나가면 문제인데 이거 어? 야, 우리 냉장고 어떡해 그니까 왔다, 냉장고 아, 이게 이게 정전 이었다 이거지 어 얘들아 너네 아침부터 이렇게 꾸물꾸물 할 거야! 어? 뭐 일 안 해 놀러왔니 너? 아니, 아직 안 늦었는데 늦었는데? 아니, 야, 야, 너네 집합 집합! 손 들어 바짝 들어 왜 너만 그렇게 들어? 그렇게 들 거야? 아니요 야, 똥철아 똥철아, 너는 손톱 관리 안 할 거야? 응? 넌 뭐 어디서 농사 짓다 왔니? 어? 이거 떼낀 거 봐, 이거? 아, 이거 떼낀 거 아닌데요 이거 벚꽁자 물든 건데,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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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 안 남을 거야? 그 입 안 남을 거야? 어? 야 그러고 너는 머리 안 자를 거야? 어? 야, 너, 너 뭐, 뭐 올드보이야? 어? 이 쪽제비 새끼, 이, 너 고슴 좋지 새끼야? 어? 너 이 씨 야, 그러고 너 어? 너 응? 너 너가 이 새끼야, 어? 너가 셰프, 셰프지 모델이야? 키, 키 안 줄여 지금? 어? 너 이 새끼야, 너는 바가지 머리를 하든가 어디 성형외과를 가서 못생기게 하라고 이 씨 씨 눈 안 깔어? 너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짜증나 아, 씨, 봉지, 짜이 야, 못 버틸 거 같지? 어? 아, 나는 못 버티겠어, 진짜 아, 저거 완전 광견이잖아, 광견 미친 게 아니야, 미친 게 어? 아, 귀찮은데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면 안 되나, 선물? 왜? 아, 왜? 저기 제가 아침에 천바지 택배를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은품으로 벨트 하나 딸려왔는데 그냥 그거 줘버리면 안 될까요? 어, 벨트? 뭐, 가죽이야? 가죽 같은 내장 야, 니, 니들이 쌩칸다 이거지 어? 내가 오늘 지옥 맛을 모르겠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콩크라출레이션 콩크라출레이션 sıs쉙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주세요 아, 니들 뭐 이런게 지금 고맙타 생일 버! 호오오오오오!! 빰빰빰!! 빰빰빰 빰빰!! 빰빰빰 빰빰 빰!!! 생일빰!!! 짜아악~~ 요오오오오!! 야 뭐 생일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상희가 있는데 좀... 아이 야, 나 유난스럽게 이런 거 하는 거 딱 질색인데 그래도 너희들 성의 보니까 내가 선물은 봐야겠지? 오, 있어 보인다! 어우, 냄새가 이거 무슨 가룩냄새 아니야, 이게? 아, 좋아 보인다 이거 메이크 아니야? 이거 이거 레저 아니야? 응? 빵! 빵! 야, 이거 딱 봐도 가죽인데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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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물살이야, 야, 야, 뭐야? 졌어, 졌어 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니들 무리한 거 아니야? 아, 수시 씨 왜 그래? 아니, 수시랩이 평소에 우리가 다 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우리 진짜 다 섭섭하고 진짜 화내해, 진짜 미안해, 내가 미안했잖아, 아까 야, 그럼, 그러면 그럼 내가 끝나고 아니, 쌈뽕하게 한 번 쏠게 오케이, 컬컬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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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 누구 생일이야? 미술 생일이야, 오늘? 네, 쑥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야, 무더위에 어머니 고생 많으셨겠네 아, 야, 그럼 이걸 난 뭐 없으니까 이걸로 아시는 거? 아, 90, 80, 80, 90, 80 얼마까지 씁니다, 80? 뭐, 그런 걸 물어봐, 그냥 대충 써 30? 2차 가야 돼 근데 40 마음껏 써, 양껏 양껏? 골! 골! kişi생각이 literary 황글레칠레이션 수신hir 생일은 기대 알록